울산 지역 외국인 주민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울산 지역 외국인 주민 수는 3만 7,248명으로 총 인구 대비 3.3%를 차지해 3년 전인 2017년보다 3%보다 0.3%포인트 늘었습니다. 외국인 주민 가운데 단순 외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8,338명, 외국 국적의 동포가 4,830명, 결혼 이민자 3,50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.